감사합니다. 명성교회 창립 4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별히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설립자로 알려진 데이빗 리빙스턴이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의 길은 항상 좋지는 않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고백한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었죠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팬데믹 전에 격리를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몸이 얼마나 아팠을까보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됩니다 외로웠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믿음이 똑같으면 안 돼요 상황이 믿음을 이기면 안 돼요 믿음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을 뛰어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13절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복음서에 세 번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세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 번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단순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10명의 나비와 간절을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이 장애물들 그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모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집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기도에 불이 붙는 명성교회가 되기를 명성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명성교회 처음 찾아왔을 때 제가 미국에 있는 짐심발란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명성교회를 그 짐심발란 목사님한테 소개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This church is the church that knows how to pray 제가 명성교회를 설명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그때 새벽 5시에 예배 모시고 왔는데 새벽 5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가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알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에 마리아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없는 분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요 근데 기도 시간에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자리는 나옵니다 몸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가장 놀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한 저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제일 놀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한 3년째 될 때였어요 저희 교회 리더십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리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죠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더니 이분이 지금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우리의 교회로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주일 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는 기도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낭비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믿지 않았어요 의심이 가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유대인 회당 라삐한테 전화가 옵니다 월요일마다 전화가 와요 라삐랑 목사가 잘 지냈습니다 구약 얘기 자주 했어요 신약 얘기하면 떠나갔어요 하여튼 예수님만 끝내면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라삐가 전화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당을 팔라 그러는데 너희 교회가 살 마음이 있냐고 저는 할렐루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포크페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don't need it plus 이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아침에 We don't have money 그래서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그냥 우리 교회 재정에 맞게 제일 좋은 시간에 그 회당을 저희 교회가 구입을 합니다 제가 제일 놀랐어요 진짜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됐어요 오늘 분명히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새벽 기도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가 자기가 다 나은 것을 알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한 후에 그를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10명의 남용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이 동그랗게 서갖고 다 아직 낫지 않았어요 다 양성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 가야 돼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많은 순종이 담겼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 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왜? 성경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출발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여러분 오시면 진짜 한국 선교에 중요한 신학교 두 신학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브런스윅 신학교입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당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부한 학교가 바로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가 공부한 드루 띠엘라지코 세미너리도 뉴저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두 젊은 청년의 순종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두 분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네에서 선교사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서로 모르는데 조선을 향해 갑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이 두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조선 땅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조선을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두 사람이 결단하고 졸업한 후에 두 사람이 같은 날 한국당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한국당 밟는 얘기를 하면 순종의 어려움을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릴게요 졸업한 것이 바로 뉴저지입니다 조선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면 6시간입니다 1884년입니다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한 10시간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시지만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배를 탑니다 요코하마에서 인천 재물포를 향한 배를 또 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코하마에서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타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에펜젤러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탑니다 에펜젤러 선교사는 약혼녀가 있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배우자 되는 남편이 조선 땅 선교사로 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천 재물포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한국당을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여기는 장로교회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누가 먼저 내렸습니까?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어요 왜? 혼자니까 저는 감리교회에서 저희 할머니 통해 자랐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아니래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내렸을 거래요 여러분 누가 먼저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당을 밟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의 열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한 20년, 30년 사이에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 나가는 거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그런 아예 기분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자의 길,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이만큼의 불순종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10명의 남용 환자들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믿고 말씀 따라갔던 그들에게 기적이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적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그런데 이 감사하는 믿음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줬고 깨끗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1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신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많이 있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병이 걸려도 감사 안 걸려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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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1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한가 생각해 봤어요 섭섭한 예수님의 마음 열 명을 고쳐줬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냐라는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건 섭섭함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아홉 명은 그냥 병만 고침을 받고 이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늘 이 아홉 명들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구원에 확신을 갖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한 명에게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까 브루크린 타베넷걸 교회 목사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랑 너무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항상 전화하세요 한국 괜찮냐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한국에 전화해보면 한국은 미사일 싸도 별일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난리예요 이분은 미사일만 쓰면 저한테 전화 전화하면 미사일이 나 싹구나 알고 있어요 계속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이분 교회에 주일 설교를 부탁받아 갔거든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다민족 교회입니다 제가 갔는데 와 교회 찬양이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 전에 성가대가 이제 브루크린 성가대가 올라가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성가대가 올라가는데 저도 이런 명성교회나 제가 이민교회에서 자란 이런 성가대 모습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가대는 딱 한마디로 우린 질서가 있잖아요 우린 옷도 맞춰 입고 우리는 우리 자리가 있고 우리 또 주의자가 있고 또 반주자가 있고 우리는 성가대는 항상 이 주의자의 손 이거잖아요 그리고 악보 오늘 여성교회 찬양은 악보가 없는 거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300명이 넘는 성가대가 쫙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올라가요 그것도 우 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아 저 교회는 한국교회 와서 배워야 된다 성가대 저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요 제가 평생 처음 성가대 찬양 듣고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 파워풀한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성가대 지휘자를 찾아갔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단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질문을 세 가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가대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 이 300명 중에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봐도 한 200명은 공부한 것 같아 악보를 안 봐요 악보가 없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본다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벽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몇 명이 음악 공부를 한 겁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음악 공부하는 사람이 없대 와 어떻게 음악을 전공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납니까? 두 번째 그러면 연습을 몇 시간 하십니까? 목요일 날 두 시간 연습을 한대요 그런데 그 두 시간 연습 중에 90분은 저녁을 먹는데 그럼 30분 동안 그냥 한 번 런트루 한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사모님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그날 충격적인 말씀해 주셨어요 옥사님 이 300명 중에 300명 다 예수 믿기 전에 마약, 도박, 성, 그 다음에 홈레스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에 데려와서 샤워시키고 깨끗한 옷 입히고 밥 먹여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비결이 뭡니까? 사모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표현한다는 거야 악보 못 본대요 읽을 줄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거고 이건 되게 단순했어요 연습 많이 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악보보다도 주의자의 손길보다도 내가 나를 살리신 내가 마약했을 때 내가 술 마셨을 때 내가 도박했을 때 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깨닫고 저희 교회에 돌아와서 성가 대장을 불렀어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 우리도 연습하지 않는다? 우리도 기도만 한다? 우리도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구원 받은 사람인데 왜 못합니까? 하자 했더니 우리 성가 대장이 그럼 저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뭡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분명히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요 큰 건물 프로젝트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큰 기도 모임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이 명성교회와 또 명성교회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의해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